부합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혹시 올 수 있나요? 이게 공동소유 앞에 부합이란 파트가 있어요. 부합 파트. 지금 마스터북은 112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보이신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부합이 시험에 잘 나온가요? 라고 묻는다면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이 부합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언제 쓰이냐면 다음 주에 오시면 명절 끝나고 저당권을 배울 거거든요. 저당권에서 부합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원래 부합이라고 되지 않고 우리 기본 교과서는 여기가 첨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여기에 하나의 물건을 첨부해 주세요. 그런 거 있죠? 첨부 서면 첨부 서류 그러지 않아요?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사람의 소유 물건을 붙이는 거야. 이거 붙이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크게 넓은 개념으로 첨부라고 해요. 그런데 첨부 안에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가볼게요. 뜬 눈인데 이게 첨부라고 하거든요. 이 개념 잊어먹어도 돼요. 원래 첨부라는 개념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원래 첨부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부합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혼화, 그다음에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공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이 유일하게 들어가는 게 부합이에요. 얘들은 원래 첨부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공이라는 게 뭘까요? 느낌상에. 예를 들면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에 노동력을 가공하는 거야. 물건에다가 노동을 가공하는 거야. 이걸 가공이라고 그래요. 물건과 물건을 혼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쌀 장사를 한 사람이야. 그런데 옆집에서 쌀 열 가만히 보관을 의뢰한 거야. 그럼 내 쌀에다가 다른 사람의 쌀을 섞죠. 그럼 소유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혼화인 거야. 물건과 물건이 섞여서 누구 건지 알 수가 없는 물건들. 내 예를 들면 석유에다가 다른 사람이 석유를 섞어. 그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혼화라 그래요. 부합이라는 건 갑의 물건과 의뢰 물건을 부착한 거야.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 있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분할할 수 없는 걸 이걸 부합이라 그래요. 한 몸뚱아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욕실용품을 파는 데를 가본 적이 있나요? 욕실용품 파는 데. 저는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인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었는데 그게 고장난 거예요.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기술적 없는 거야. 블루도. 그래서 내가 가서 고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알았어요. 흑곰, 백곰을. 대림을. 그때 욕실용품을 파는 사람이 대림 것이 더 비싸다는 거야. 수도꼭지를 대림을 시키니까 가격 차이가 몇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얀 곰. 용품에 하얀 곰이 있어요. 아마 집에 가면 욕실용에 들어가 봐요. 하얀 곰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대림이에요. 특정 상품을 선전한 게 아니고. 그럼 내가 화장실 변기를 사다가 독립된 물건이었잖아요. 변기는. 진열 상품이니까. 이걸 사다가 저희 화장실에 놓을 수 있죠. 본드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 결합된 거잖아. 그럼 뗄래야 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부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물은 부합이 될까 안 될까요? 토지와 건물은? 안 되지. 우리나라는 따로 취급하잖아. 토지가 값고 건물은 읊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거죠. 그럼 부합이 안 되는 거지.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했어요. 무단으로. 부합이 돼요. 부합이 안 돼요. 부합이 안 된다고 해야지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에 속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부합된다 그러면 한 몸뚱아리가 됩니다. 이 내용이고.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수목을 식지했어요. 수목을. 그럼 부합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남의 땅에다가 나무 심으면 나무 심은 사람 것이 아니요. 그 땅 소유자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남의 토지에다가 임차 토지에다가 나무를 식지했어요. 그럼 부합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찾는 거예요.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부합이 되면 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경매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목에도 저당권 저렇게 미쳐요? 안 미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부합이 되면 미치는 거고 부합이 안 되면 안 미치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강남에 빌딩 세 채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럼 나하고 결혼했어. 그럼 혼인의 효력이 건물에도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 내 입장은 미쳐야지. 건물이 올 거 아니야? 따라올 거 아니야? 그게 부합인 거야. 한 몸뚱아리. 이해 돼요? 그러니까 부합이라는 것은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될 수 있어. 아까 내 건물이죠. 그럼 변기, 화장실은 동산이지.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증축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기존 건물인데 여기다가 증축을 시켰어. 그럼 이거 부동산이고 얘도 부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부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부합은 소유권을 달리하는 두 개의 물건이 결합돼서 한 몸뚱아리가 되는 건데 이건 부동산과 동산, 동산과 동산,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부동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우리는 부합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걸 가볍게 읽으시라고. 너무 깊게 오늘 명절때 가서 파불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알겠죠? 부합이라는 건 보이시죠? 그냥 한 몸뚱아리 된 거예요. 그럼 부합이 되면 나중에 저당권율이 미쳐요? 안 미쳐요?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시면 좋아요. 부합이 되는 것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거 보이죠? 그럼 이게 소유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보통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요. 그런데 부동산이 1억이에요. 집이. 그런데 변기가 금이야. 그래서 2억이야. 그럼 부동산하고 변기 2억짜리가 결합된 거죠? 동산하고. 그럼 누가 소유권 가져가? 그래도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보상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그런 형태예요. 그러게.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이 결합되거나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될 때 부동산, 주된 부동산이 가져가는 거예요. 구별을 알 수가 없을 때는 공유로 가요. 가격을 알 수가 없을 때는 공유.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데. 중요합니다. 농작물은 부합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에 보면 권원 없이 보이죠? 권원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단.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했다 하더라도 누군가요? 그랬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 소유다? 경작자. 그럼 이건 부합이 된다 안 된다 해요? 부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할 거예요. 이 농작물은 성숙한 농작물이에요. 어리숙하게 그래? 오늘 남의 땅에 가서 씨뿌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씨뿌린 건 성숙한 농작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내가 서울 살다가 시골 갔는데 누군가 내 땅에다 허락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호박을 심었거나 쪽파를 심은 온 거잖아요. 지금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성숙된 거죠? 그 농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죠? 명인 방법을 갖춰야 안 갖춰요? 안 갖춰. 그런데 그 무단호 경작한 경작자가 그 농작물을 매매할 수 있죠. 그럼 매수자는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 안 해도 되죠. 신축한 건물을. 상속받은 사람은 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해도 상속자 거죠? 그런데 그걸 팔려고 그래. 팔려고 한다고 매수자. 그럼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무단호 경작한 농작물 있죠? 명인 방법 안 해도 되죠? 그걸 매수한 사람 있죠? 그럼 명인 방법 해야 돼? 안 해야 돼? 똑같아. 법이 일관성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안 해도 되지만 이 농작물을 매수한 사람 있죠? 매수자는 나중에 명인 방법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누권다라는 걸 표시해야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아, 욕을 셈을 낸 거야. 지랄맞게. 27회 때인가 8회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에 석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매수한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거든.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매수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죠. 신축을 생각하면 금방 아는데. 두 번째. 부합된 동산이 타인 권원. 타인 권원이 뭐냐면 아까 땅이 있죠?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어요. 무단으로. 그러면 토지에 부합돼 버리죠. 수목이. 그런데 임차인이나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은 거야. 그럼 토지에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정당한 권원이 있는 거잖아.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속시킨 사람. 지상권 전세 임차인까지 부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란 말 보이죠? 타인 소유 건물을 증개 추겠구나. 증개 추겠다고 돼 있죠? 권원 없이. 그건 뭐거든요? 건물 소유자에게 부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5번, 6번 조심하세요. 이건 나중에 지상물 매수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임차인 보이죠? 임차인이 증개축을 했습니다. 증개축을. 그러면 독립성이 없다는 말 보인가요? 이게 포인트. 독립성이 없다는 건 한 몸뚱아리가 돼버린 거죠. 독립성이 있다, 없다는 보통은 출입구를 가지고 보통 따지거든요. 여러분들 공법에서도 뭐가 있죠? 한 집인데 그 안에다가 달리장할 수 있는 거 있었죠? 세대 구분형 아파트 같은 거. 그럼 출입구가 달리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파트도 하나의 건물이지만 출입구가 달리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독립된 건물로 따지려면 출입구가 따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건 부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건 부합이 된 거지. 출입구가, 아니 이게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뭘로 가야 되냐면 나중에 이게 비용상환으로 가요.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누구에게요? 임대인에게 장인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6번 봐봐요. 임차인 보이죠? 중개축했는데 뭐가 있어요?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중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부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안 되는데 임차인 소유겠죠? 그럼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당신이 사세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가는 거예요. 부속물 어디 갔냐? 여기 부속물 매수 청구. 누가 누구에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 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럼 나중에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상환 청구.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임대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이 부속물하고 비용상환을 구별 못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구별을 좀 해달라는 거고. 자, 토지 중요합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별개로 보는 겁니다. 그럼 토지에 저당을 잡았잖아요. 건물에는 저당을 안 잡았거든요. 그럼 경비로 넘어갈 때는 뭐만 넘어가야 돼요? 토지만 넘어가야지. 토지만. 8번의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 경매 목적물을 평가되지 않았다는 말 보이죠? 그때도 누가 가져간다? 경락인. 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뭐가 있냐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저당을 잡은 거예요. 이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나중에 여기가 중축이 된 거야. 증축이 됐는데 이게 부합이 된 거예요. 부합이 됐다는 건 한 몸뚱아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니까 감정평가사가 와서 기존 건물만 감정평가를 해버리고 이 증축된 부분을 감정평가에 포함을 못 시킨 거야. 그 이유는 나도 몰라. 그러면 얘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거죠. 이걸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낙찰을 받은 매수자는 증축된 부분도 한 몸뚱아리죠. 한 몸뚱아리니까 같이 낙찰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이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누구예요? 경락인.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8번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저당권 쪽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저당권 쪽으로 시험에 배정이 됐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걸 지워볼까? 여러분들 다 이게 실력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를 의리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이 물권을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나 대신 당신이 쓰세요. 나 대신 당신이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걸 양도하는 거야. 양도할 때에 이 사람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물권이요. 물권. 물권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이거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바꿔볼게요. 갑에 토지가 있는데 의리 임차행이냐. 이 임대차는 둘이 약속한 거야. 너가 내 땅을 사용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은 거지. 물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용수의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양도할 때는 이 사람이 쓰려고 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갑에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자기만의 약속이거든. 물권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뒤집어 볼게요. 이건 물권, 이건 채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 임차의 승낙만 받아 보이죠? 임차의 승낙만 받아. 임차 토지의 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까 병이란 사람. 임대인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누구의 동의를 안 받아서? 임대인 동의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9번도 우리 시험에 두 번 기출된 지문이에요. 참 이 이익을 좋아했어. 자, 부합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산과 하나지 않고 뭐도 돼요? 부동산도 된다. 증축 생각하면 돼요. 증축. 그 다음 이거 체크해서 임야 권원 없이 보인가요? 권원 없이 수목을 심은 경우 보인가요? 권원이 없어. 수목을 심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목 소유자는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안 된다? 된다. 권원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권을 가지고 지상권을 가지고 전세권을 가지고 식재했습니다. 그럼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저당권이 이렇게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고. 임야에다가 저당 설정하잖아요. 돈 안 갚으면 그 나무도 같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요. 부합이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이다.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일 때는 토지 소유권의 저당을 잡았을 때 토지가 경면으로 넘어가면 수목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 권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무단으로 식재했잖아요. 무단으로. 이건 권원이 없잖아요. 그럼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죠. 이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는데 임차권의 기하여 보이죠? 그럼 이건 본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식재된 수목은 귀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당권 효력이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 이 말과 같은 거라고 꼭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항상.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경매를 배울 때도 이게 필요해요. 나중에 어디까지 낙찰을 받으면 내 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거 한번 읽어만 가세요.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땅 파다 보면 가끔 나오죠 매장물들이. 땅 팔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그럼 내 땅에서 땅을 팠는데 매장물이 나온 거야? 그럼 내 거죠? 내 땅에서 내가 나온 거니까. 남의 토지를 파다가 매장물이 나온 거야. 그럼 둘이 절반씩 공유로 하는 거예요. 단 그 매장물이 고고학적 가치가 있거나 문화재라는 가치가 있다면 일단 국유로 가서 보상을 받는 형태로 갑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해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상림관계나 부합관계는 그냥 가볍게 읽고 덮어버리세요. 아셨죠?